너무 로그인들인가? 넌 몇 배 나가야 됩니까? 난 괜찮아 카메라에서 엄청 팔게 나 원래 안 이렇게 커 PH! 나이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 이것도 안 참 시작부터 이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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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얘기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신다 아 그래? 핫 핫 바보라서 바보라서 어떤 편? 그 만참해요 편이 안티한 뮤직고 저도 보고 봤어요 오늘 수학 문제 풀 자신 있으시죠? 어머 그런 게 나와? 갑자기 수능 수학 문제를 준 거야 우리는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우리 문과 아니에요? 문과지? 나 여친은 난 빈센즈 봤어 빈센즈 잘 맞춰요? 잘 맞췄어 잘 맞추더라 근데 우리들 이 조합은 진짜 생뚱맞다고 생각하겠다 나도 신기한 걸 우리 여기 7명이 되게 같이 있는 게 준비한 게임이 끝났어도 남은 상품 있으면 걸고 또 가자고 막 이렇게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뗐어도 되는 거야? 역시 언니만 믿을게 나? 어 고은이가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재밌었는데 그거랑 막 그거 있잖아요 인물 퀴즈 아 나 그거 너무 떨려 인물 퀴즈 뇌를 쫀득쫀득하게 해놔야겠다 나 요즘 장르물 찍냐? 근데 왜 쫀득쫀득한 거야? 어 정의의 집 찍더라 나 조용 머리 쓰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속이 니쉽거려 이거 다 머리 쓰는 거야? 여기서 최신감이 가장 살아있는 최신감이 우리의 최신감이 가장 살아있는 인물 퀴즈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야? 동서 동서? 남북 아 재밌겠다 대북 할인 뭐 한번 해보자 그래 또로 쫀득하게 얘기를 하면 3초 안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손에 들고 그렇다고 이렇게 진맥을 한다고? 스스로 떨릴때 여기 짚으면 어머 가라앉는데? 아 진짜야? 진짜로? 다들 매도 짚어 아 너무 떨려 다들 어떻게 이걸 똑같이 셔요? 다 조용 사자성어 한번 해볼게요 선전 뭐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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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땡이에요 오빠 머리 길이로 넘기세요 제발 넘겨 다 넘겨 청력 맞춰야겠네 승승 장구 속전 속전 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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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비분 비분? 죽을래? 죽을래? 천태 만태 발간 샌들 위치 차돌 곽이 바리 깡 아니다 바리 바리 급속 도로 아 무슨 급속춤 냉동 급속냉동이다 그렇다 급속냉동이다 다 조용 디귿 기역 독 도강 하나 둘 셋 대게 걱정하지마 우리가 다 해줄테니까 도로 기역 도공 도공 아 제 성훈 오빠 잘하는 것 같아 잘한다 에리스 뺀지 하나 들어주세요 지그 희을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정화 하나 둘 셋 주황 끝 그냥 집에 갈거 봐 히읗! 히읗! 하나 둘 셋! 우리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야? 예상 나오는 거야 옹쌈 contrôa 좀 꾸며 줬어 오늘 방송은 이길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끝이 없어 내일 어린이날이야 일찍 가네 대법과 노동법이 있어 끝인데 그럼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 네 그렇죠 오늘 방송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끝이 없어. 내 어린이날이야, 일찍 꺼내. 노동법이 있어, 끝이네. 그럼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 네, 그렇죠. 현금. 역시. 센 거, 노트북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인간 하나씩. 뭐 그런 건 있어야 돼. 다 조용! 아, 잘한다. 아니, 그냥 가르치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니, 빨리 커피를 좀 마시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뇌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서 저추려 보겠습니다. BH가 어떤 회사인지.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오피해야 하는 회사. 맞아, 맞아, 파이팅! 예, 예, 예. 구호 같은 거 외쳐야 되나요, 저희 형? 어, 우리도 아이돌처럼 만들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봐. BH, BH, BH. 유야호. 이거 아니에요. 그거 BH잖아. 나이스. 좋아? 비치. 선창으로 BH 취향.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소희가 정했어. 나이스. BH, 나이스! B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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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